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직업군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청년취창업 성공사례 릴레이 특강을 진행했는데요.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의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서울청년센터 마포에서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청년취창업 성공사례 릴레이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미래를 이끌 준비된 청년, 퓨처인 마포 슬로건 아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첫 수업은 강길모 퓨처커넥스 대표의 강의로 도시인의 스마트팜 취업과 창업의 성공사례를 공유하여 비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다가오는 6일에는 드론 분야를 주제로 하는 세 번째 특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특강이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